자 여기는 제주 절물자연 휴양림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절물자연 휴양림입니다 삼나무 피턴측 우리 가이드님이 얼마나 잘해줄지 자 아들 자 길모 가르쳐 보세요 혹시나 못 찾으실까봐 제가 앞쪽으로 가버리면 사진 찍나 보면 혹시 운행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한 위치 우리가 여기 삼나무 속길이에요 사물길 따라 움직일 거에요 그러면 가다가 모르시는 분은 여기 장성의 숲길이라고 해서 여기 숲으로 가버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아무리 간나무가 사물지 가상이 안나와 조금만 이렇게 하셨죠 이 숲길은 절대 갈수록 안돼요 이 길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셔야돼요 그러면 여기 오름 입구에서 오름 입구를 갈 게 아니라 여기 약수터로 갈 거에요 그러니까 안 오르시는 분은 약수터 이 포지판을 찾아오셔야 돼요 약수터 찾으고요 그 다음에 생이소리길 모일 거에요 예주도는 세를 생이라고 해요 새소리길이란 얘기에요 새소리길 따라가지고 오는데 여기도 길을 잘못 찾아가면 편해가버리는 거에요 어 나서 되돌아 오시면 이렇게 하는 길 그 길이 나올 거에요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가 가다가 중간에 앉아버리고 그 길로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식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셨죠 오늘 사물길입니다 사물길 아 부부 동반 할때는 부부와 와야겠어요 아 진짜 부부라는 거 같아요 어 저도 좋아 나 이거 2,3일 동안 함께 해줘요 아 네 올해 1명 304일 맘에 같이 다 주고 어 이야기도 해주고 아 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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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멘트가 되겠습니다 아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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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오 아 아 아 아 비가 오는데 그래도 섭이 오거져서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교해져서 불안한 거죠 여기 마시는 분이 다할 수 없는 집이 물이ierung 자동자 와인 잘 안정돼 물이 종료를 모시기 물이 닭다리 물이 멈출 마이 오늘 유튜브께서는 오늘도 하루 일정을 소화하면서 잠깐 소감할 때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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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쉬들어 가십쇼 네 나무가 치가 장난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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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뭐 오 오 오 오 오 아하 어허 아이고 한번 해보셔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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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어허 환경하고 가자 네 야 땅에 고맙다 어허 어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더듬죠 더듬죠 젊으시네 다 있을 거예요 응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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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으음 음 절물약습터 절물약습터 화이팅 절에서 나오는구나 아니 아니야 한라산 축터 한라산 축터 한라산 축터 한라산 축터 한라산 축터 해발 600m 스토 절물약습터 한라산 축터 측정 발간 꼭 오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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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세요. 자, 우리 가이드와 함께 우리 미인들, 제주미인들, 그리고 미랑들. 너무 잘 인도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제주 오시면 어떤 여행사 분쟁이. 바로 여기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바람이 없을 때는 다시 그릇 내리십시오. 모든 비도 끝으로. 여기가 한란산 풍독이랍니다. 개발 600m. 한란산의 해발이 또 오십시오. 또 오십시오. 1500m입니까? 네. 이렇게. 매워. 매워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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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ему, 여기.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비가 와서 너무 예쁘네 아, 맵다 쇠소리들이다. 너무 잘 들리는 거 같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